자 오늘은요 바로 파이크 이블린 준비했습니다 이블린은요 상대에게 공격 또는 스킬을 받지 않으면 회복을 합니다 거의 약간 파이크의 패시브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선제공격 가고 주도검 가서 상대에게 돈 뜯는 양아치 서포트 이블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드탈리아에다가 원딜 비에고가 많네요 일단 먹방 BJ 초과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럭스는 조금 빠진 아직은 보이시죠? 돈 야무지게 뜯습니다 이거 물론 저도 체력이 야무지게 까였네요 그렇지 그냥 큐만 맞춰도 돼요 선제공격 터뜨리는 거예요 돈 버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큐 스킬이 많아가 얼마 안답니다 비교적 어 미년리날 지켜줬어 뽀뽀해줘야겠다 은은하게 맞춰주고요 계속 주도검 뜯어줍니다 똑같이 뜯었네요 자 이거 럭스라서 특수한 상황이야 알리스타 같은 거 써봐요 순도 못 썼습니다 제가요 말 이상해지는데 아니 비고가 아니 근데 이게 원딜이 우리도 애쉬였잖아 아니면 케이틀린이었잖아 상대가 숨 못 썼습니다 진짜로 같이 짤짤이 넣었을 텐데 얘는 쥐가 맞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원딜이 나올 줄은 몰랐지 아마 예언문어도 몰랐지 않았을까요? 아니 뭐 모든 걸 걸고 가는 거 아니었어? 아니 이 형은 가는 척하면서 안 가버리네? 즐겁네요 이건 못 가겠네요 저건 이제 주격 야독을 해서 갈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이블린이나 이 정도 온 겁니다 비에그 원딜 데리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어? 전멸 뺐는데? 닛이 났는데? 형 형 형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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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전개 좋아 형은 어디 가는 거야? 길을 잃었나? 아 오케이 여기까지 방해나 하죠 원딜만 못 가도 돼 너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너 여기 뭐 상비군이야 뭐야 한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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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독은 맛있거든 맛있거든 나도 지금 맛있게 익어버렸거든 그리고 이거 가면 됩니다 이거 하나 가면 이제 송곳니가 아파요 저 형은 집을 가야 될 텐데 모두가 집에 가라고 말리고 있는데 너 더 술 못 마신다고 말리고 있는데 만취 상태 뭐야 쓰리탑이야? 이건 뭐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아 욕먹으러 왔어? 우리 워윅은 욕을 먹어야겠네요 뭐죠? 어디가죠? 비에그요? 아 뭐 할 거면 확실하게 해 어 잡아야지 오케이 여기까지 아프지 아프지 애쉬가 개 아프네요 아 진짜 우리도 그냥 그냥 원딜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갑니다 이거 6렙부터 미칩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거 은신상태로 노는 거야 럭스같은 친구들 따라갑니다 핑아 쥐우고 싶죠 눈 돌아가요 이거 맞았지 안 맞았네 형이 맞죠?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궁으로 못 넘어갈 줄 알았으? 저를 뭘로 벗으시고 자 라인 밀어주고 집을 갑니다 좋아요 왜? 근데 티모가 더블킬인거죠? 그리고 애쉬템 봅니다 애쉬템은 나쁘진 않은데 난 키워서 먹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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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기 형 뛰고 지금 심장 뛴다 내 심장도 뛰어 멈춰 있었거든 방금까지 심장이 저 웅장해집니다 자 이거 리신이 별로 못 컸어요 우린 애쉬를 봅니다 그렇지 워윅 살아있어요 미쳤어요 자 핑화 아니죠 나 애쉬가 왜 우리 편인가 했어요 야 시간 시간 필요해 나 붕쿨이야 오케이 난 다 따겠는데 이건 몰라지 애쉬 같은 애들을 계속 못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서포트의 의미죠 상대 원디를 잡는다 우리 원디를 알아서 살아요 이거 사실 원딜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인장 삽니다 이젠 내가 활기 칠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젠 파이크인 거야 내가 자 삭 돌려주면서 레이더 삭 돌려주면서 티모부서 또 없애줘야 됩니다 여기 불법 농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티모가 아 이거 미드였어? 아 딩거가 탑이야? 어? 뭐고? 그렇지 어? 뭐해? 그냥 잊힐 거고요 그렇지 내가 니 살렸다 인마 한 대 더 맞았으면 너 죽었어 미쳤잖아 이거 지금 파이크에요 지금 AP 파이크 매제로 올려버리죠 이제 이젠 과감해질 때다 풀스택 아니어도 그냥 삽니다 비에고스 우시계 친구야 럭스 친구야 너 그게 끝날 거 같아? 과연 이게 끝일까? 이리와 이 자식아 티모 한번 암살 하든가 오 리신은 아니야? 리신 저거 눈 떴어 저거 눈 안 보이는 척 하네 눈 떴어 나 보이거든 쟤 자 이제 또 불법 영농의 후계자 버섯을 한번 찾아볼 건데 버섯이 안 보이네 와딩하기도 너무 편하지 그리고 이거로 번돈 500원 상대 거 빼먹어야지 아 나 빼먹다가 뭔가 이게 느낌 안 좋긴 한데 어? 어라? 아 느낌 안 좋고 이거였나? 다 뺏기는 거였나? 이걸 그린 건 아닌데 내꺼 형 에이 넘볼 걸 넘보자 내꺼이 어 왜저래 왜저래 어라? 판개야 격돌났나? 지각변동에 다시 한번 나네 아 저형 아오오오씨 살려요 나이스 비애굼 아니 비애굴 믿었지 그.. 뭐야 왜 거꾸로 써 저거 아니 변기를 두고 왜 세숫대야에다가 똥을 싸냐고 어디다 싸는거야 임마 배탈 났나? 오케이 니값 제대로 해버리네 나이스 탈리아 센스 있었다 광금 저거는 어? 오케이 리신을 데려오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 잠깐만요 야야 티모가 진짜 독버섯이 미쳤어 저거 야 뭐 40년 전통 버섯 야? 뭐야? 아우씨 고립된 거 같기도 어우 나이스 이거 진짜 근데 원딜에 부재가 좀 크긴 하다 원거리에서 뭐 할 사람이 없네 애쉬가 그냥 평타 싸버리니까 뭐가 안되긴 하네요 비애굼 왜 저 흑화했어 왜 니가 캐리야 임마 거꾸로 캐리야? 비신형 그걸 못맞춰? 지나갈게요 아 잠깐만 궁박히나? 와씨 뭐야 지속딜 나이스 어싱 배보가 해주고 오케이 옆구리에서 적었다고 생각해줘야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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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시야의 힘이야 임마 배회해 배회해 아 점화까지 좋았는데 죽었나요 저는요? 전 죽었나요? 네 먹방 bj 보여줘 야 라인전에서는 0킬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타 되니까 잘하냐 전설을 찍었어? 그니까 그거야 이 친구는 어떤 유튜버냐면 구독자 만명까지는 한 3년이 걸린거야 근데 만명이 된 이후로 갑자기 백만까지 3주 걸린거죠 그 정도야 자자자 시야먹어 시야먹어 오히려 변화구리 이런데 있어야되야 요게 뻔하거든 근데 여기서 까꿍하고 등장 형 먹방 야야 마우스 이거 하고있는데 버섯 진짜 디지게 많구나 그래도 회복되는 거 보이시죠? 미쳤습니다 이블린이 항상 옆구리에서 나온다는 편견이 있지만 이거 우리 팀 다른 애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면 은은하게 디퓨저 디퓨저 백도어입니다 분명히 향기로는 남아있어 얘네가 세져 있는데 뭐지? 맵상에는 내가 안 보이거든 그럼 상대는 뭐다? 생각을 못할 텐데 아 잠깐만 철갑공 아 스바라시 아 철갑공 반응 못해버렸고 이게 31살? 어이 먹방 친구 자네 아주 든든해 든든한데 자기 자네 물살인가? 그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구만 야 근데 저건 진짜 무섭다 먹방 BJ 초가스가 이제 제대로 간다 개무섭다 쟤 진짜 다 먹을지도 몰라 아 쟤 진짜 멘틀까지 씹어먹을 수도 있어 쟤 안녕하세요 탈리아 형 그렇지 좋았어 이런 함정 계속 파보는 거야 형 알았어?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사망이리라 상대에서 하나 상대만 죽었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라고 했어 난 안 죽나 아무도? 미쳤네 야 비에고 저런 말 할 말 할 만했네 돌아갈게 죽을 것 같아 형이 해줘! 오케이 먹방 거기까지 나 지금 굉장히 많이 죽어서 심신미야옹 상태이기 때문에 비로 빠져 살아야 돼 야 휘 8천을 노린다는데? 먹방 BJ 초가스 구독 5,024만 명 거의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근데 진짜 덩치가 짐승이긴 해요 체력 8천 됐네 진짜 거의 얘 이거 못 막아 이거 상대가 무서워서 못 건드리지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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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가이 가이 아 저게 안 죽네 알아서 잡아주겠지 어? 어? 아 심정지 아우 아 진짜 티모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그렇지 니들이 내가 다 해놨어 다 해놨어 양념 기가 막힙니다 어 일단은 뭐 서포트 이블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응 나만 그래도 딜량은 2등은 할 것 같네요 아닌가? 아 그러니까 암살이라 근데 또 딜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다 오 딜량이 2등이네 뭐야 얘가 1등이잖아 야 너 채팅 7만 했다 인정 잊지 아이 넘맨어 아 으 으 으 으